저희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저희가 어제 본의 아니게 화제로 안타까운 생명 29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겁니다.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앞두지만 국민들이 같이 아픔을 공유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미덕이죠. 그래서 아마 이 어린 친구들이 오늘 좀 애국가 들으면 절절하죠? 와이프 대고 자주 부르세요. 유행가처럼 자, 본격적으로 2017 뉴스타운 어워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자, 이 행사를 주최하시고 그리고 뉴스타운을 17년간 배기종본 하시면서 오직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묵묵히 이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신 저희 뉴스타운의 회장님이시자 손상련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